제가 먹을 때, 야채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비쥬얼한 식감 그래도 몽먹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제가 한 번 먹어서 바삭바삭! 고구마는 사실 이 식감이 좋아요 다 먹기에는 바삭바삭 랍벅 랍벅 저갓고 있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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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블릿 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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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모짜렐라 dialogues 팽팽 오디스 상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